어떤 간증 4273을 들으신 성도를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옷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73을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지어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한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한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잔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잔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분여지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족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든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진학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그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노님 지금 질병이 있어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안 서여 씻은 듯이 낚여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을 피 묻은 소환사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각종 오장육부 각종 모든 암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가라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님 떠나갈지어다 또한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동풍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 고절증 코레스톨 기관지 천식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피부병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병이 치유될지다 모든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모든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기억력이 회복될지다 기억력이 회복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회복될지다 기억력이 회복될지다 기억력이 회복될지다 뇌의 시필줄 터진 것이 회복될 째다 뇌의 시필줄 터진 것이 회복될 째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째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한 자궁경부암이 치료될 째다 자궁경부암이 치료될 째다 허리디스크가 깨끗이 체험할 째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료될 째다 고혈압, 고혈증,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 째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마다 믿음으로 선언전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임으로 치료될 째다 믿으신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오늘 지금 비가 좀 오고 있네요 비가 와서 돼지가 축축해요 안개가 내리죠 비가 축축이 와서 얼른 이제 끝내야 거기다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중복이도 4273을 끝냅니다 보기 áter 바닐라